아 이게 지금 양쪽 팀들이 정말 신중한게 제대로 보이고있죠 아 IT 맥크 오더 나왔어요 자 눈 넷이에요 아 지금 눈 가요 눈 가요 눈 넷 아 지금 피치팀 눈 다섯 명 아 양환 선수가 나머킬 아 양환영 씨 아 이거 IT 맥크가 이게 좋나요 자 진짜 4대2 아 양환영 선수 3킬 3킬 4킬 4킬 안했어 양환 선수가 10킬로 최다킬까지 갱신했습니다 파이팅 적의 침프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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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현 너가 눈 떨려줘 왜 쉬지 네. 이거 아까 잡혔습니다. 조심해. 잘쓰. 였다. 빡세. 띵. 야. 롤베이. 눈도 벌려도 돼. 아니. 꼈다. 올빌빙. 중순아. 야. 거물베 말해줘. 올빌뚱 왔다. 올빌뚱. 스페셜 포인트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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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어디로 뛰냐? 프로빵으로 뛰야? 음. 박스쪽으로. 박스? 안 뛴다. 안 뛰었어. 아. 중조시경. 초록박. 눈통. 눈통. 빼. 띵. 잡았어. 아. 진짜 답없다. 아. 아. 더 나올 것 같다. 와 진짜 아 뒤가 이 사람 그래도 좀 해 눈동 나왔다 거물배 거물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 이거 거물배 하나 하나 어딘지 몰라 거물배 둘 갔을꺼야 나이스 이것도 갔어 이것도 갔어 니가 돌겨 뭐야 찾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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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3번 많아 10 폭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내꺼 봐봐 아 근데 쓰나긴 쓰나여가지고 좀 짜증나긴 한데 건박스 건박스 나이스 건복이 핀드기 야 니 뒤 가자 이거 적배 아니야? 범죽배 아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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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검색뼈 둘같은데 이거? 검복 보고있어 검복둘 가자 이거 검복 하나 더 야 검색 뺐다 하나 더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